이 게임 적게 해야되는 건가요? 이 게임 적게 해주세요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강한 맛 저 오늘 시작했습니다 매운 짬뽕으로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주치님 오늘 적겠네? 응 어 가만히 있으니까 되네 내가 제 바리를 초대하겠구만 흠 흠 왔어 왔어 자 초대보내신 같으러 오시구요 어 매운 짬뽕 우유 없이 부탁드립니다 휴식쿨 없이 흠 응 갑시다 하하 뭘 먹어 또 감자튀김 먹겠어요 방송 끝나면 과자 먹어야겠다 도티야 방송하니까 살찌지 저녁하니까 살찌어요 아 그래? 근데 군대가서 뺀거 다 금방 찐다 한... 한 달 봅니다 한 달 하하 흠 한 달은 앱하고 세 달이면은 금방 쩌 두 배 돼 응 세 달이면 두 배 봅니다 응 응 뺐던 거 두 배로 지나 운동을 하고 흠 흠 65까지 뺐었는데 75 어 입에 좀 밝다 어 좋다 아 왜 아 벌써부터 신장소리들어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진짜? 아 두칠님 타고 났구요 공포게임 보통 근처에 있으면 어 거리 있어도 들리지 않아요? 조금 거리 있어도 그냥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두근두근거리면 대단히 두근거리로 나 왜 이렇게 자꾸 캐릭터가 밀리지? 또 했다 그냥 여기 가만히 전체하며 안하니까 껍질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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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 도망해여 남아뒤 있는데? were you getting realised 돌려 지금 빨리 발 정길 안됨 거기만은 제발 지하실만은 가지 말아 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지하집만은 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조금만 제발 다 피해주세요 안돼요? 아마 멀리 나갈거야 멀리 나갈거야 지금 지하에는 없는데 1층에서 간보는 것 같아 잠깐만 형 그거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? 아니 꽤 버틸 수 있는데 야 지하식 뛰어가는 기라인을 덧깔았어 어 덧깔았다 덧깔았어 잘 옆으로 피 오면 돼 잘 옆으로 피 오면 돼 힘들거 같애 마블나 한 개만 깔 수 있어요? 아니 그냥 죽은만큼 깔 수 있어요 어 근처에 없지 겁주지마 큰..클났다 큰일났다 왔다 왔어 왔어 어 왔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명 아 여러분 조많은 그루님 조많은 그루님 포기하지 마세요 조많은 그루님 포기하지 마세요 조많은 그루님 포기하지 마세요 나 맞았어 나 맞았어 포기고 남아줘 제발님 나 이제 가 제발 나 이제 가 오 감사합니다 뭐 또 튕겨 쟤 몰라 미쳤다 제발 저기 왼쪽에 두칠님 온다 뒤에 온다 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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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마주친거 같애요 그래요? 흩어질까요? 흩어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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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님이 딱 보니까 컨셉이 자기사회 컨셉이야 아... 아... 아 기사 컨셉이야 지금 음... 두칠이 내가 살려줄게 기다려봐 분명히 이리로 올거야 내...무빙을 예측하시는데 분명히 이리로 올거야 너가 어디있지? 멀리 갔네 멀리갔어 저기다 거네 와... 가만히 있는게 낫죠? 네 와 부엉이님 게임 개잘해 부엉이님 와 심리전 딱 이용해가지고 일부러 멀리간 어? 강나웅 내가 딱 봤을때는 이거 둘이 같이 도망가서 살려 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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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아우 심령소리 들려 심령소리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어 왔다 왔다 봤다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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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차피 나올거야 어차피 나올거야 어차피 나올거야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 발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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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모노랑 죽었구나 나 언제 죽었는데 허허 하허허허헣 하하하하 하하 아하하하 아 kale 걸려있는줄 알았어요 어 발전기가 안보이.. 어 여기있다 어? 두칠이 어 발전기 안보여 미치겠다 두칠이 왔다 아 이거 오졌네 발전기가 안보여? 진짜 예지네 아주 그냥 어 이제 룬님이 갈 차례인거 같네 잠깐 점점 커지는데? 아 나 지금 아파서 자꾸 비병질러 내 캐릭 아 무서워 오오 만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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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어 오케오케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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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친 잠깐만 어 아 이 와중에 룬님 덧걸리구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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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갔다 갔다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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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갔어 아아 간다 와 여기 도시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 내가 가볼게 아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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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볼게 내가 해보다 이제 살아나면 레전드인데 어렵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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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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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 망했어요 개발 그냥 클릭클릭하고 있으면 돼 여기 발전기 발 앞에 발 앞에 발 앞에 발 앞에 아니야 거기있는거하면 안되지 2치라 거기있는거면 그 발전기가 무덤되지 아 근데 둘이 같이 만나가지고 하면 힐 한번 해야되는데 내가 봤을때는 그니까 오적구요 어 저기있다 지나가 절망 어 저 막 쉬는소리 내는데 이것도 들리나? 네 들려요 들려요 쉬는소리 들려요 그래요? 어 두 칠에 왔네 왔어 뒤에 왔네 어 이거 바로 가있다 바로 가있다 이거 사트 아 진짜 살리기는 애지게 살리는데 진짜 아 덧 깔았어 방금 발전기 바로 앞에 덧 깔았거든요 여기 수풀 속에 숨어봐요 아 여기 더 있어가지고 아 바로 바로 아 제 쪽에 계속 계속 서고 있어요 어 도망가요 도망가요 어 이거. 조금만 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왼쪽으로 살인마갈비 찾아보겠다 조금만 더 왼쪽 조금만 더 왼쪽 왔다 왔다 근처에 왔다 와 애지네 애조 애지네 애조 그냥 제가 혼자 한번 살아나 볼게요 몰래 못살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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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그쪽 그쪽 어어 개 개 간보는거 오진다 간보는거 오진다 어어 갓따요 갓따요 아 아 매운 짬뽕 오졌다 내가 봤을때 부어기님 저거 그 더디맛 마스터야 다른 캐릭터 없이 그냥 저것만 그냥 리얼 갭한거 같애 어? 어 잠깐만 이러면 아 그러면 이러면 땅만 보고 간다 땅만 보고 간다 개구 탈출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개구 하나 열렸을텐데 이러면 개구가 열려요 상바닥에 보면 어 멈서 내가 봤을때는 이거 개구 탈출도 레전드야 지금 만약에 탈출한다면 거의 가망없어 개구 개구 잠깐만 개구 못살줄 수 있어 돌리자 일단 그래 개구 어려워 커 서비스 스티 хорош 스티벡 스티 음 아 와 개 떨려 스읍 내가 봤을때 부어기님 이거 만약에 나 으음 아 요 왈 테니 일부러 터트린거야 일부러 아 그런거야 마지막 한 칸 남겨놓고 일부러 터트리면 3개 돌려놓고 한방에 다 터뜨리면 돼 가능하겠습니까? 꿈이 너무 큰 그림인데 어디서 덧밟았는데? 자기가 밟을 수 있어요? 자기가 밟을 수 있는데 스턴같으면 걸려요 자기가 밟을 수 있게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야 밟아지잖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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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그냥 덧치고 밟으면 그냥 밟혀 어 이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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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간다 고객님 지나가세요 거기 아무것도 없던데 아냐 여기 내가 돌리던 거 있어 아 그래? 어 저기 근데 이쯤에 분명히 더 깔아 놨을거야 아 기가 막히게 밟으시네 기가 막히게 어 저승사자 오신다 저승사자 오셔 아 왜 도대체 안보였지? 빨리 끝나니깐 무섭게 그러게 말이야 아냐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이 근처에 가시 없어 이 근처에 가시 없어 여기 사도 많이 죽어서 한번더 한번만더 어어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아ее에에 와2초μiki 애졌다 1 초만 더 있어도 몰랐다 셔뀶음 오늘 목표 50% 목표 50% 나갔다가 제발님 와야될거 같은데? 초대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제발님이 게임을 껐다 켜봐 한번 껐다 켜줘야돼 껐다 켰어 형 이거에서 튕기면 컴퓨터 껐다 켜고 스스디 달아놨을거 아냐 컴퓨터에 왜 이렇게 튕기지? 기가인터넷이 기가인터넷이 아니신가봐요 기가인터넷이 아니신가봐요 기가인터넷이 아니신가봐요 기가인터넷이 아니신가봐요 나 이거 못쓰지 주자인터넷 본인도 기가인터넷 안쓰시면서 저기 팔지마세요 영업사원이에요? 뭐에요 이상하신 분이야 여기 중에 기가인터넷 쓰는 사람 없어 기가인터넷이 아니라 아 그래? 두칠이? 네 역시 우리 역시 방음부스 약간 두칠이 방음부스 피아노 방처럼 생겼을 것 같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피아노 방마다 피아노 하나 있고 거기다 그냥 감금하는 거거든 그게 아 피아노 방 피아노 방 딱 피아노 하나만 들어가 있는거 그치 그치 이번엔 한번 자려봅시다 제가 발전기 돌릴때마다 튕기는 것 같은데 발전기 안 돌릴게요 여보세요 하하하하하 좋으셨다 와 와 어 방송 감각 있으신걸로 이해할게요 어 한명은 돌려야지 한명은 어 잠깐만 어 아 아 가가가가 하등 으어어 바람 있어요 바람 있었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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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が dolphins 너인지 모르고 일단 때리니까 너라는 거 안 알았을 것 같은데 두칠아 사람 있는 대로 가 사람 있는 대로 가고 살았으면 사람 있는 대로 가서 치료를 해달라고 두칠이 구하러 가자 채팅? 내 방송으면 칠 수 있어 부엉이님 있거든 이 와중에 누가 꿋꿋이 하나 돌렸네 어그로 할 동안 여기 앞에 더 설치했어요 네네 봤어요 봤어요 어 잠깐만 이거 어떡한다 어 뭐야 살렸어? 아 뒤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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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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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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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칠이 미안해 아 걸리면 어떡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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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애졌다 덫을 여기다 설치해 놨네 아 애졌다 덫을 여기다 설치해 놨네 어 잠깐만 살리는데 너무 어려워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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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안 뛰어져요 이거 아 어디였구요? 두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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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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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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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침착해 이거 살리면 바로 도망가요 내가 그거 일단이니까 바로 도망가 아니 지금 도망가면 안 돼 아 온형 앞에 있잖아 온형 앞에 아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일단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고 아 뭐야 아 뭐야 빨리 도망가 내가 한방 맞을게 내가 한방 맞을게 내가 한방 맞을게 야 고마워 형 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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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이게 에리게또 칼도 나눠 맞으면 안 아파 흩터 흩터 다 알아서 살아 이씨 그래 아 맵을 모르겠어 맵을 어디로 도망가야 돼 이제 다들 독립하자 독립해 이제 다들 독립해 친구 만나면 다들 친구들 희해주세요 그리고 아 왜 나만 진짜 아니 너무 잘 따라오셔 미쳤어 이거는 내가 못 도망가는 건가 와 진짜 이거 너무 잘 따라오신 예 아아 와아 잡혔어 여기 있는 곳에서 장군이랑 여기 어그로 끌게 여기 어그로 끌게 네 그렇게 하는데 방금 병이 있는데 넘어가다가 굿 잡혔어요 아아 이런 모습이 너무 바짝 붙였으면 잡혀요 저 근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오케이 굿 굿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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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았다 살았 위글리글로 성공 성공 어 굿뚜 굿뚜 위글리글로 성공 성공 우리 만나서 나 힐 한번 해야돼 우리 만나서 나 힐 한번 해야돼 제발님이 좀 여유가 있으니 힐 좀 해주고 다녀서는 없겠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살인마야 저거 나 나 좀 살려줘 이거 누구야 이거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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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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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저기서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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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가네 야 투시립 구하러 가야겠다 어 투시립 스페이스바 연타해 네 아니 나 숨어오는데 어떻게 알았지 걔 진짜 너무 잘 찾으시는데 구하러 갈게 아 우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힐 한번 하고 가자 조금 조금 아니 아니 조금 조금 시간 있어 아악 투시립형 어 어 제발님 아악 아악 같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하하하 가자 일단 가 일단 가 밑에 더 어딨어요 아하하하 과감하게 들어 과감하게 내가 과감하게 들어갈게 진짜 지대 도디성이 정준, ni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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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ne. 어 에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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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뭐야 레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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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같은거 레익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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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님 빨리 일어나 제발님 제발 일어나 즈와 제발님 tú 오케 오케 허 스윙이사 허 스윙이사 허 스윙이사 허스윙이사 허 스윙이사 허 스윙이사 어 라한테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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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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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망가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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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일해야되 잘 일해야되 어 됐어 됐어 나왔다 도망갔어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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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다들 좋다 근처에 근처에 누구 없나 손 흔들려가지고 찾아볼게 내 소린가 근처에 사람 한명 있는거 같은데 내가 나한테 어그로 끌게 근처에 사람 한명 있는거 같은데 어 가만히 있어봐야 형 이거 노랑색 자동차 보여 이거? 버스? 어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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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로와 거기로와 힐 해줄게 나도 힐 노랑색 버스로와 나 그냥 앞에 기다릴까? 안보이는데 나 없어 못가 못가? 방금 누가 하나 돌렸잖아 내가 돌렸는데 나한테 빠졌어 진짜로 제발 어딨어 발작기 돌리지마요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야 내가 힐 해줄게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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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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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작기 돌리지 말고 발작기 돌리지 말고 힐해 힐러해 힐러해 메르시 가자 메르시 오케이 오케이 저 이제 메르시 컨셉 하겠습니다 예 아 뭐야 이번에 튕겼어? 네 아 잠깐만 두치라 나도 치료 나도 치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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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이스바 눌러야되죠? 어 중간에 나와 오케이 성공 한 번만 하면 돼요? 아니 랜덤이야 랜덤 3 2 3 계속 나와요 어 됐다아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어 싱쿵 어 싱쿵 오죠 싱쿵 오죠 싱쿵 오죠 싱쿵 오죠 어 싱쿵이었어 성ragt 어 싱쿵 오죠 심쿵 조심하세요 형 형 형 형 형 튀어야 될 것 같아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으 투치라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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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왜 있어 이거 있어 아니히이 지voir 두치라 안되 Beit Not TTIVE 도치라 Dank 자 이쪽으로 오는거야? 이쪽으로 지나가네? 나한테도 온다 어... 이쪽으로 지나가시네? 아 뭐야 왜 덫이 여기 왜 있어? 아아아아아아아아 왜 하필... 지하실에서 거기 안돼 아 제발 아 거긴 안돼요 아직 모르실거야 지하실이 있다는 걸 모를거야 아니에에에에에 두실림 우리 반사장만 하면 되는거 아냐? 어? 그러네? 나 혼자 탈출한다 주님 어디 계세요? 어 바로 갔다 아 거기지 거기지 보여 보여 보여? 저 봤어요? 안보여는데? 있지 위에? 여기?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또 더이상 더이상 이제 더이상 체력이 없어요 이제 과 SHAנ ORdays 가세요 더이상 버틸 더이상 버틸 어, 미안해! 미안해! 늦었어! 거의 고의였다 이거는 거의 고의였어 2명 다 망봐요 망봐요? 망봐요 망봐요 이렇게 된 이상 2명 탈출 못하게끔 응원한다 살인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